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장 이미지 복제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물론 선관위 측은 절대 그런 일 안 한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듣다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맹점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전등록제인 겁니다. 선관위는 어떤 경우더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양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전등록을 해라.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나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나 그게 다 그건 겁니다. 사전등록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검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관위 측은 그냥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채널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뭡니까 선거를 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은 다 해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제보하신 분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조문이 1997년까지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사문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제도를 수선해가지고는 도둑놈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도 구멍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 편집 출판인으로 지냈던 최태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영상 제목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촉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걸 미뤘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방송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2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 그다음에 2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2월 14일 이게 이제 취재진 답에 대해서 저는 2월 14일 취재진 답변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문제에 관해서 동전의 양명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거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태림 씨가 주장하시는 핵심 내용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도장 등록을 위해 개인 도장을 미리 제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만지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뭐죠 그런 조항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사전투표 제도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현재 제도를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우파정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파정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거를 최태림 전편 출판인이 찾아낸 겁니다. 예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미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선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관위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만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당일에 여러분들 활용하는 문제도 다 이런 사문화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선거를 선관위가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관위 문제에 대한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그냥 역시 10번 해오는 것처럼 또 11번째네 그렇게 이름도 결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징글징글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1996년 공직선거 관리규칙의 제84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관리하는 당시의 부재자 투표였습니다. 관리하는 책임선관위원은 학인도장의 이미지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 개시 이래 투표 개시 직전 투표관리관 관리록에 등록한다. 도장 대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 관리록에 등록한다. 도장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 당일날 현장에서 등록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최트림 출판인께서 찾아낸 겁니다. 1996년까지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이미지 악용을 막는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력화 작업에서 국회의원들이 돼야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엉망칭창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투표 도장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투표 개시일에 투표 개시 바로 직전에 투표관리록에 등록한다. 중앙선거관리록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관리록에 찍어서 이름들 등록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중앙선거관리록에 대한 모든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씩 다 국민들한테 빼앗아가지고 본인들이 다 챙긴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제도로는 그냥 국민들이 그냥 딱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개인 도장 운용 규칙 무규정은 자유다. 언제든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를 요구하게 되면 투표관리록 개인 도장을 갖다 바쳐야 된다. 어디를 찾더라도 그 이후에 도장 등록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최태림 편지민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한 겁니다. 이미 1996년 이전에는 선관위 여러분들 내부 규칙이 바로 등록과 동시에 도장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부정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아주 뿌리 깊은 범죄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장악된 겁니다. 국민들은 먹고 산다고 이런 바빠 가지고 생업에 바빴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거를 고칠 의지가 윤 대통령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상함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힘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곡소리 날 겁니다. 또 졌네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엑스포에 졌네 또 강서구 측량 보궐선거에 졌네 또 졌네 이렇게 할 겁니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오늘 작은 내용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밝혀내 가지고 알려줘서 최태림 편집인에게 굉장히 출판인에게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때 그거 양보할 것 양보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그러나 10일 전에 사전에 등록해라. 사전에 등록하면 도장 찍어가지고 뭐죠. 도장 이미지 파일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원하는 매수만큼 위조 투표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장에 나왔던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현장 수기로 작성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작성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월 22일 날 한국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시게 되면 2014년 보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모법이 2012년 12월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이틀 추가하는 것.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하는 것. 2012년 2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서 이게 모법입니다. 2012년 2월 19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도 찍어야 되고 위도 투표지를 막기 위해서 당일 투표자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지도 일렬번호 절치선이 있어가지고 당일 투표 또 마찬가지로 절치선을 찢어가지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까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위조 투표지 제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2012년 2월 20일 19일 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은 신분 증명성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기계장치 프린터를 이용해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래 이중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인쇄 날인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수단인 신분증 이미지를 다 여러분들 즉시 삭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조항이 2014년 1월 17일 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김무성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금 여당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에 있는 문상부 씨입니다. 이런 제도개혁 사전투표 부정순거가 가능하도록 제도개혁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도했던 사람의 문상부 씨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법무부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막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 김용희 씨 후임 사무총장이죠.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2011년 12월 황우혁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때 거의 대부분의 조치들이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희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 두 사람 때 여러분들 제도가 다 완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못 고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없이 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선거 때문에 그냥 나라 체제가 바뀔 겁니다. 부정선거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철두출미하게 이용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작살을 내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작살난다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작살나게 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 침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막 골로 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총선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선이 정말 심각합니다. 다들 뭐 공천 때문에 다 눈길이 다 가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속아서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그래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힘당 잘한다 우리 국힘당 잘한다 그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임수를 당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면 그건 체제가 바뀌거나 체대를 두고 고생길을 덜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숱한 박해를 여러분들 무릅쓰고 지금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방송도 어느 수준 되면 딱 실링을 걸어가지고 그 이상 못 넘게 하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는 계속 빼지 않습니까. 또 넓면은 빼고 넓면 빼고 그래 3년째 뭐죠. 그 숫자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못 보게 하는 방법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집단적으로 체면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죠 4월 10일날로 뭐죠. 그냥 사전투표를 만지게 되면 그 다음에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부정이 제도화 돼버리고 나면 그 제도화된 하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바닥을 쳐도 국민들이 나라를 떠난 사람이 천만 이렇게 넘어도 그걸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게 줄을 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면 다 거기에 편성해 사는 겁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타협하지 않습니까. 앞에 서면 다 작아지고 그냥 폼만 잡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한 지 여러분 40일이 지난 겁니다. 아무 소식이 안 들러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선관위 여러분들 민경국 전 의원처럼 대들어가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뭐죠. 그냥 아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북한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중국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북한과 여러분 대한민국 차이는 선거 차이입니다. 선거 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목을 여러분들 쥐어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없어지게 되면 김정은이나 정은킴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쳐도 그 사람들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너희 새끼들하고 너희가 죽을 고생하긴 하기에 대통령 새끼가 없으니까 뭐 쏙 편하겠죠. 새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있죠. 공박사 안 될 일을 왜 그렇게 주장하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골로 가는 게 보이니까 망해 가는 게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4월 10일 총선에 우편 투표 관외의 사전 투표의 전국 추정치가 460만 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우편 투표 봉투지를 주문한 선관위의 여러분들 공식적인 수치 경기도에서 110여 만 2만 표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선관위 예측을 보고 선관위의 사람들이 밥을 선거를 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측하면 거의 맞지 않습니까. 4월 15일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26.69%가 될 것 같습니다. 100% 맞았잖아요. 선거 끝나기 전에 예측한 것이. 경기도에서 112만 표 정도가 우편 투표 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지역 배분 딱 해가지고 오근호 대표가 추정해보니까 전국에 460만 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우편 투표 여러분들 투표자 수가 169만 표였습니다. 2020년도에 267만 표였습니다. 2022년도 대선에 386만 표입니다. 2016년에 대비해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57%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대선에서 127% 늘어난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175% 늘어난 겁니다. 1.75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 관외의 사전 투표도 조작이 됐습니다. 조작을 많이 안 했으면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좀 한 것에 비해서도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175% 관외의 사전 투표자 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부정선거 어떻게 합니까. 사전 투표자 수는 늘리잖아요. 사전 투표자 수는 늘려가지고 실제하고 발표사의 차이만큼 표를 쑤셔 넣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에서 4년마다 기준치를 2016년 총선에 잡으면 우편 투표자 수가 57% 늘고 다음 또 4년이 지나서 127% 2년이 지나서 127%가 늘고 그다음에 또 뭐죠. 2년이 지나가서 175%가 있느냐 이야기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그분들이야 우리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공박사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인간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175%가 어떻게 넣느냐. 1.75배 정도 사전 투표자 수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편 사전 투표자 수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국민의힘 사람들 끄떡 안 할 겁니다. 공박사님 걱정하지 마시기 말입니다. 우리가 공천만 잘하시면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우리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다. 너 그렇게 구라가 판가름 나는데. 이게 아니었습니까. 175%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이진 상태인데 기울이진 운동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냥 전체가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일명 유령 사전 투표자 수. 가짜 사전 투표자 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선거 여러분들 사전 투표의 핵심 포인트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를 전부 다 누구한테 쑤셔 넣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쑤셔 넣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 최태림 출판인이 만든 그래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프입니까. 2년 만에 실시가 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하고 2023년 사이에 더불당 후보의 표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7만 4200표까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친 수치지 이게 정상입니까. 강서구 사람들이 갑자기 뭡니까. 우편 투표에 중독대가 다 나온 겁니까. 7만 4200표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조 사전 투표자 수 3만 7771표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투표함 속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49장이 있었는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47장 88장에 선거입니다. 뭘 이야기한 겁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뭐죠.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9%인가.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만 7771 여기 진짜 표가 몇 표입니까. 7만 4200표 빼기 3만 7701표 빼면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짓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입 다 다물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표였던 김기현 씨 다 입 다물고 그래서 뭐죠. 인요한 씨 불러다가 핵심위원회 이름 꾸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완전히 뭐죠. 관심을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의 은폐 대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역사적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버리게 되면 본인이 면제부를 받겠지만 이게 밝혀지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수학입니까. 이게 물리입니까. 이게 화학입니까. 이거는 산수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쑤셔 넣었으면 더블당 후보의 36,567표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도 10월 10일이니까 7,8,9,10,11 1년 5개월 만에 7만 4,200표로 띈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17.5% 마이너스 17.5%가 나온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너희들 다 짐승이다.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벌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벌 안 받는지. 나라가 백척관두의 이름 처해 가지고 선거 부정 세력에게 확정히 나라가 제압당했었는데 이걸 다 입을 다문 겁니다. 누가 입 다물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을 다문 겁니다. 대통령이란 직분도 오감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란 이름 붙여준 것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동갑내기인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슨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 가서 앉아서 폼 잡는 거 보고도 하면 저 양반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선거 이긴다고 대피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을 개발해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전망을. 당신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역대 선거에 모두 다 유령 사전투표자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12.2%인데 26.7%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냐 이야기예요. 4년 만에 어떻게 사전투표율이 10% 이상 뛰냐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 그걸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더블당 후방에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2017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어떻게 10%댑니까 사전투표율이. 이게 다 빨갛이 된 거잖아요. 더 리얼하게 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대 선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상태 지금 뭐죠.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겨 어떻게 이겨. 당신들 교육받았잖아. 어떻게 이기는데. 세상 만사가 인과관계가 있잖아. 노력을 해야 이기지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기니. 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관외 사전투표. 여러분 사전투표는 관외 관외 제외국민 그다음에 거소선상 제외공관이지 않습니까. 투표소가 가장 많은 것이 관외 관외고 제외국민투표.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관외 제외국민투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만 112만 표입니다. 경기도만 112만 표라는 것은 2016년에 여러분들 전국이 169만 표 있는데 경기도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몇 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표를 몇 표를 하겠다는 122만 표. 전국에 460만 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60만 표 정도를 관외 사전투표 를 하시겠다고 선관위님께서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발표는 112만 표 경기도만 했지만 그걸 가지고 오그노 클린슨 그 시민행동 대표가 추결해보니까 460만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네요. 예상 관외 사전투표 자수 선거를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예상하면 거의 100% 맞을 거 아니에요. 112만 표 경기도 112만 표 전국에 460만 표 460만 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2016년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늘어난 겁니까. 1.7배가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뭐 이미 선언인 거죠. 우리 관외 사전투표를 가지고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외 사전투표를 가지고 화끈하게 뭡니까. 우리 더블당 형님들한테 표 밀어주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게 여러분들 확연하게 드러놨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75%. 앞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전 등록할 테니까 찍으나 아니나 매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 마다 개수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국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가 없으면 또 이런 부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꼭 이겨야죠. 이번에 이기만 이기면 뭡니까. 다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했다고 확확해봐야 국민들 꼼짝 안 할 거고 대통령 입 다물 거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대들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아는 겁니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미 대들지 않기로 선언을 했으니까 대들지 않을 거고 그럼 무방비 상태인 거죠. 뭐 여기에 오그노시라든지 그런 몇몇 사람들은 왁왁 거리겠죠. 그러나 너가 왁왁 거리는 거는 너 것도 죽어볼래. 너가 나발디 봤지 뭐 이렇게 하겠죠. 너가 죽어 죽어봐 이렇게 하겠죠. 윤통을 만나봐야 될 이야기 아닙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본인이 절서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죠. 집권하고 이러면 2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탱자탱자 논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윤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려면 벌써 했겠죠.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10번 한 겁니다. 10번. 10번을 검증된 게 10번입니다. 10번. 그리고 제야 H님께서 계속 역대 선거의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번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얼마나 전문가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문가 할 겁니다. 여러분 10번 정도를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딱 한 번 실패한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합니다. 어떻게 대구 강력시하고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 그렇게 조작값이 낮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전국의 15%가 다 적용되는데 그쪽만 유독 5%냐. 대한민국 조작기술은 거의 정상급입니다. 그래서 특정의부를 콕 찍어서 이러면 낙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의부를 콕 찍어서 당선시킬 수도 있고 표를 훔쳐가지고 딱 배분에 맞춰서 정의당 60% 더블당 40% 싸우지 않도록 탁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표를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용성 무소속 후보는 경기도지사에서 너무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욕했기 또 모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절대 앞으로 공직자 선출지에게 나서서는 안 돼야 되는데 50%대로 그냥 훔쳐가 버린 겁니다. 김은혜는 표가 나면 안 되니까 5%만 훔쳐가 버린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기술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10번 한 겁니다. 10번을 여러분들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거의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 기술도 앞으로 뭡니까 콩고나 우간다에 다 수출해야 될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영속화시키는 그런 소위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퇴직자들이 중심으로 가가지고 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전체다 남미하고 전체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다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들다 보면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소위 감각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오근호 대표가 미디어 에이 여러분 유튜브 방송하고 페이스북에 여러분 딱 공개한 자료를 보고 저는 본능적으로 마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고편 2탄이 바로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가 약 460만 표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봉투를 그것에 맞게끔 주문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 보고 대지 않게 진주 준 것처럼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된 것에다 175%나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자서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테이블에서 중요한 것은 2016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일명 관외 사전투표에 169만이 여러분들 참가했는데 이것도 정상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일드하게 좀 적은 규모로 조작한 겁니다. 그것이 뭐죠 175%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 jrh님이 작성해 주신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2016년과 2020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그냥 작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2.28%입니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15%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은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는가 하니까 대략 2020년 총선에 선 전국평균으로 사전투표자 수의 약 25% 정도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2016년은 어떠냐 2016년은 약 여러분들 한 13% 정도 절반 정도 한 겁니다. 절반 정도 12.5%나 13% 정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의 여름 시운전회가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갈 여름이 2020년에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10번의 사전투표 조작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름 조작기술은 거의 귀신의 레벨까지 올라 있는 겁니다. 귀신의 레벨이 올라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을 이룬 조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얼마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코를 납작 눌러줄 것인가 그것만 결정한 게 남았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 조작은 시운전 대략 사전투표 다수 기준으로 13% 정도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총선에서는 25%를 조작한 겁니다. 25% 정도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에 당일투표 득표보다 큰 겁니다. 표를 몰아줬으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 딱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이게 거의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좌우대칭에 광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좌우대칭이잖아요 좌우대칭 전북 전남 여러분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이야.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칼코만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엘리트들이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걸 정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왜 정상인고 하니까 다음에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에 다 비슷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문제없다고 이런 판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도덕적으나 윤리적으나 지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파산 상태인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 이걸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뭡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깔아뭉개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나무랄 게 없는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대부분 깔아뭉개는 쪽에 섰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참정권 없이 그냥 살자는 거잖아요. 북조선하고 같이 선관위가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대통령 모시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하니까 여러분들 더 폼이 나네요. 모양이 좋네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기술은 거의 뭡니까 최정상급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런 조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분대로 그냥 선거결과 결정나는 겁니다. 선거를 기획하는 자 특정 정당에 기획하는 자 그리고 그 하명을 받들어서 실무를 행하는 자들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동훈이 뭐 폼 잡고 뭐 이렇게 다니지만 까불까불까불 이렇게 하지만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민생토론회가 뭡니까 민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거 지고 나면 다 뭐죠. 다 그냥 뭡니까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마가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죠. 정치는 무조건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울산 차이집입니다. 2020년 총선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림입니까 이런 그림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울산은 더블당이 12.20% 국힘당이 마이너스 11%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추 여러분들 뭐죠 24% 정도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다 만드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그래프를 원하는 대로 뚱뚱하게도 만들 수 있고 홀쭉하게도 만들 수 있고 뭐 기분 내키름도 다 하는 겁니다. 이런데 뭐 이런데 뭐 뭐라고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참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메뚜기도 온율이 한철이니까 한 40일 지나가지고 다 결판 나면은 그때 뭐 그렇게 인간이란 것이 불나방하고 같아가지고 내일 모레 뭡니까 골로 가더라도 산수갑산으로 가더라도 지금도 뭡니까 깊은 조화가 다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도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6개 선거구가 있는데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울산 중구에는 국힘당의 박승민이 됐는데 어차피 조작해도 될 수 없는지지만 조작을 화끈화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차익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4.70% 국힘당이 마이너스 16.62% 기타당이 플러스 192%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국힘당이 훔친 거하고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나누어 가진 거가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16.62% 플러스 16.62%입니다. 울산 남구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4.20% 더블당하고 여러분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정의당이겠죠. 플러스 14.20%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의 규칙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14.70%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여러분들 교수님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한 번 여러분들 규명해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뭐 너무 이야기만 할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통계학과가 있을 건데 그 통계학과 교수님들 가운데서 아니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어떻게 차이가 플러스 14.70%가 나오죠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값과 플러스값이 똑같죠 이런 걸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성명내는 분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참 엉망칭창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그냥 짐승입니다. 이걸 보고도 사실을 규명해가지고 고칠 생각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짐승인 겁니다. 그냥 짐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도 침묵하는 특수부 출신의 이런 난리던 검사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꼴을 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벌받는다 너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너거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불의가 만연해가지고 너거 도대체 앞으로 벌을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구는 조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까 대구는 어차피 뭐죠 보수의 아성이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프 만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프를 만드는 꼴을 보시게 되면 전국 기업은 평균으로 거의 조작을 한 겁니다. 26% 정도 조작을 했네요.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더블당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다 관외사전빼기 당일이 다 불러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가 이렇게 만연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걱정이 안 되냐 이야기죠. 대구 중구에 곽상도시가 당선됐는데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는지 더블당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더블당 후보의 차이집이 플러스 16.6이 국힘당이 마이너스 16.59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bc를 합치게 되면 a가 되는 겁니다. bc를 합친 마이너스 16.6이 a가 16.6입니다. 표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착하게 그 여러분들 뭐죠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대칭 구조를 가진 겁니다. 2020년 총선에 관외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했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관외사전투표를 조작 안 할 거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조작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관외사전투표자들을 뻥튀게 해가지고 2016년에 비해서 1.7배 정도 늘린 다음에 표수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일을 당하고 곡소리를 내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격하거나 무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 관외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리고 그 가능성 가운데 첫 번째 예고표는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에서 관외사전투표수를 뻥튀게 해가지고 37,771표를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딱 조짐을 보니까 경기도의 112만 표 관외사전투표 전국의 추정치가 464만 표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7배를 늘린 것이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겠는지를 추론이 가능한 거죠. 무자비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안 할 거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색이면 대색일수록 정말 명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 헌재에서 전자투표기 분류기를 여러분들 거부할 때 썼던 것이 투표는 선거에 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아주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육안으로 두 눈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런 기준에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제 분류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 가능해야 된다. 뭐로 육안으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주 여러분들 독일 사람다운 합리적인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떤 짓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여러분들 남동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를 받는 거가 일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그게 이런 보통 시민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의 선거를 우리는 1월 달에 봤지 않습니까 반도체 강국인 대만에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전국의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 직후에 현장에서 수개표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선거의 모든 과정이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표를 교부받는 단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단계 기표소에서 기표하는 단계 표를 집어넣는 단계 표를 세는 단계 선거결과를 다 취합하는 단계 전부가 다 뭡니까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까 그 선거를 그런 선거를 한국인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체제가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상당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양계의 친중국가를 여러분들 거느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막았고 물렁물렁 또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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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렁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를 팔아먹는 여러분 한국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국에 줄을 대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중국에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인들을 동포를 팔아먹었던 금문세가들이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끊었던 사람이 우남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눈을 벗어난 투표제 제도를 고칠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원래 상태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노예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세력들은 많은 거고 중국이 얼마나 집요하겠습니까 그냥 위아래 다 접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곧 오겠죠. 제출산도 되고 하니까 이민청도 만들어 가지고 한족 받아들이고 선거는 선거대로 장악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먹는 거죠. 뭐 딴 게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나라의 앞날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가 없으면 식솔들하고 고생길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을 벗어난 투표지들입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지 등 거의 전 프로세스가 눈을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뭐죠 짬뽕을 만드는지 뭐죠 라면을 끓이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소개했지만 박종철님 개표 과정 이름 참가한 소회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부풀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4월 10일 날 사전투표 투표자 부풀리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 정신건강 우리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막을 수 있으면 그거 말고 제도적으로 사전투표자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지난 2년 동안 윤정부는 등장하고 나서 어떤 노력도 안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이런 부풀리기를 막고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윤정부 하에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미국도 왔다 하고 네덜란도 왔다 하고 영국도 왔다 갔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일을 안 하고 급기하는 여러분들 지난 11월 달에 국민의힘 내부에 맞아 못해서 만들었겠죠. 공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 지금 쿵땅땅땅 쿵땅땅 하는데 뭘 한 게 있습니까 qr코드 그거야 이미 다 끝났으니까 국민들 투표 성향 파악하는 거야 그다음 7번 8번 수금표하고 여러분들 수금표하고 개수기 이름 조정하는 거 바꿔가지고 그게 완전 뭐 수계표라고 다 사기꾼들이죠. 사전투표 투표자 부풀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 현장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표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vpn만 있으면 현재 사전투표사 동등 접속권 하나 관리 투표관리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3회 가짜 사전투표를 얼마든지 만들기 위해 네트웅망을 개방하기 접속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출발점이 사전투표 자서를 뻥튀기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100표 정도 뻥튀기 나면 그중에 30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을지 50표를 집어넣을지는 그거는 다음에 결정하면 되니까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상으로 떠나게 되면 국민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체국 우편집중국 교환센터를 거쳐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다 도착을 하는데 그 사이에 국민들은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우편집중국에 30시간 있든 40시간 있든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배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머무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소를 떠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조작은 아무데나 여러분들 지금 알려진 게 두 가지 방금입니다. 우편집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표 전체를 갈아치우는 거하고 우체국 에서는 이런 배송 완료가 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못 받았고 밤새 어디에 있다가 이런 배달됐는데 그 두 가지 유행이 발견됐고 3 4 5 6 유행 은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소 3484개 가운데서 관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변호하겠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성실하고 우리는 중법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누구가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 조사해본 다 조작했던데 그럼 어디서 집어넣노 하늘에 집어넣은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잖아요. 여기에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도덕질 안 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수가 다 조작된 게 나오는데 그럼 어디 쑤셔 넣냐 여기 쑤셔 넣냐 저기 쑤셔 넣냐 어디 쑤셔 넣겠지 쑤셔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60만 표의 전국 차원에서 관외 사전투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표를 더하게 되면 더불당 후보가 101표가 되는 겁니다. 100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는 뭉텅이로 여러분들 무작위로 몇백 표를 빼고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몇백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표를 더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한 표를 빼앗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위력적인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이제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 양반들이 우편투표를 주로 조작을 많이 할 모양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조작하겠지만 그리고 우편투표가 소수가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발각 위험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한 표를 여러분들 훔치게 되면 한 표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두 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거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었습니다. 보궐선거는. 그래서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직접 집어넣기 때문에 7만 4200표 안에는 고스란히 유령 사전투표 자수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래 이름들 진겨운 더불당 후보가 받은 100표에다가 3만 7771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3만 7871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집중국의 예를 들어서 우편집중국에서 사전투표소 우체국 우편집중국 도착하면 우편집중국에서 좀 시간을 24시간 이상 장기 지료하면서 예를 들면 1000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조작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맞추어서 표를 만들려면 600표를 빼야 된다 그러면 600표를 그냥 빼는 겁니다. 빼고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600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한 표 빼고 한 표 더하고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투표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뭐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장영우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우편투표 효과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수는 좀 작지만 우편투표는 한 표를 도덕질하게 되면 한 표를 더하는 투표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입니다. 그 위력적인 방법을 이번에 좀 많이 쓸 모양이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어떤 범죄를 할 건지가 다 드러났는데 이 속수무책으로 4월 10일 총선에 정신성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저는 그냥 인간으로 보이기 보다도 그냥 적과 내통한 자들 적과 여러분들 부역하는 자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그냥 브랜드는 딴 걸 달고 있지만 그냥 적과 내통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똑똑함은 뭐 똑똑하면 뭐합니까 생각이 반듯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골로 가는데 다 침묵하고 나라가 골로 가는데 뭡니까 엑스레이터 밟는 사람들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너희는 세세손손 잘 살 거로 생각하지만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이야기야.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기적이 일어나도 잘 살 수 없는 거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선악 개념이라든지 불법과 합법의 개념들이 다 무너지는 거다 이야기죠. 당신들 지금 보잖아. 지금 사람들이 뻔뻔해가지고 입학을 이름들 뭐죠 위조해도 뭡니까 당당하게 큰소리치고 별 사람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기냐야.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고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도 멍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제도 없애지 않고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놈들이 환하게 여러분들 요소요소의 도덕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죠 어떻게 여러분들 한나라 선거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관외 사전투표가 57% 127% 이번에는 175% 1.7배까지 늘어냐 관외 사전투표는 2020년 총선에 2016년에 비해서 1.6배가 늘어나고 대선은 2.7배가 늘어나고 이번에는 얼마나 늘리겠냐 선거 때마다 몇백 표시 어떻게 사전투표가 늘어나냐 이야기야 나도 이제 도가 터져가지고 우선 밖에 안 나오네 그건 뭐 그냥 선거란 게 그렇게 이렇게 할 밖에 선거를 말라고 하노 그냥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홍길동 이거는 인격점 뭡니까 이거는 뭐죠 그렇게 해서 그냥 발표하고 그만두면 북한 잘하대 만수대동 김개똥 무슨 뭐죠 무슨 망경보대 무슨 뭐 박경숙이 이렇게 딱 발표하대 그렇게 발표해보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너희끼리 그냥 해먹고 국민들은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거고 뭐 하려고 이렇게 선거를 뭐 해가지고 1년에 그냥 9천억 1조 이렇게 예산 써가지고 그냥 뭐 날밤을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다 이렇게 만드는 데 선거를 너희 선거 다 만들잖아 이 군 박사님 우리는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 너희 선거 다 만들어왔잖아 10번 11번 이번에 11번 하면 그전에 또 조사하니까 그전에 또 더 나오겠지 선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야당이든 야당이든 다 뭡니까 한통송이 되겠지 그냥 북한처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투표제도 한다고 이러면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북한처럼 그냥 발표해 종로구 암흑에 성동구 암흑에 서초구 얼 암흑에 갑 을 엄흑에 강남구 갑 누구들 그렇게 발표하지 뭐 줄된 사람한테 다 이러면 감투 하나씩 주고 에이 징글징글한 인간들 너희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들이 자식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 손자가 나고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배움이 있든 배움이 없든 간에 자식들 앞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 다 아는데 이런 부패와 여러분들 부정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한마디 지름 안 내는 사회가 됐으니 참 편리하게 다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나중에 벌 받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냥 안 둘 거라고 그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냐 지금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제외국민투표가 첫 번째로 감소를 했네요 제외 동포들 다 알 겁니다 조작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제외 동포들이 성명서 같은 걸 훨씬 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가장 보수색재가 강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에서 예외 없이 뭡니까 당일 투표는 윤 후보가 압승인데 제외 국민투표는 이재명이 압승이거나 윤 후보가 이러면 이재명 차이가 아주 현지하게 이러면 작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달서구 중구 동구 다 마찬가지로 아마 대구 출신으로 제외 동포인 분들은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당일 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뭡니까 70% 80%는 압승인데 어떻게 제외 국민투표 하면 여러분들 이재명이 이기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거 다 조작해서 그런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생생한 사례가 어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구 광역시 출신들이 뭐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만 가면 다 뭡니까 이재명 빠가 되니 그게 말이 되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매일경제신문이 잘 보도했네요 정치혐오증 커졌나 총선 제외선거 도입 이후에 신청자 첫 감소 정치혐오증이 아니고 선관위가 제외국민투표를 그냥 내놓고 조작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돼서 아이고 난 선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2대 총선투표에 참여하는 제외선거인 신청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21대 총선 때보다도 신청자가 더 저조해서 정치혐오증서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혐오증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가운데 제외국민투표를 무재비하게 조작하기 때문에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도 모임에서 다 알게 된 거죠 조국 소식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동포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청사 수가 지난 총선 대비 2만 6637명이 감소했다 그동안 19대 5.57% 20대 8% 21대 8.2%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에 7.6% 처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선관위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선거인 신청이 감소한 주요 배경은 유학생 및 일반 체류자동 제외선거권 자체가 지난 총선에 비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외선거인 신청이 줄어든 것은 제외 국민투표를 무재비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조작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죠 그럼 정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조작을 심하게 하는 분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구지 않습니까 대개의 제외 국민투표 조작한 것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33.80% 플러스 국힘당 마이너스 27.94% 관외의 사전투표보다 현지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제외 국민투표는 밥입니다 밥 제외 국민투표는 여러분 조작을 그냥 지나치게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대구 광역시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 국민투표 조작한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친 짓들 하고 세금으로 밥 먹고 사니까 이런 미친 짓이 열 번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러면 깔아뭉개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민생토론회 하고 앉아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아야 되죠 더불어민주당 33.80%입니다 엄청나죠 관외의 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여러분 차이값이 대개 한 15% 20% 정도 되는 거죠 33.80% 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의 모든 이름을 통해서 다 당일 투표하고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광역시의 제외 국민투표 2020년이죠 이게 앞에 그가 2016년이고 이게 2020년 2020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이에요 이게 고쳐야 됩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2016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으로 제외 국민투표는 그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우체국 내에 이 협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10번 우체국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노하우가 축적돼 있겠습니까 밥 먹듯이 하나 하겠습니까 2016년 대구 광역시 자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건 2016년 총선입니다 이거는 2020년 총선이고 이거는 2016년 총선이고 엄청나게 조작을 많이 2016년은 그래도 2020년 총선으로 좀 낮은 거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블당이 플러스 21%죠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33.80% 했거든요 그냥 조작값 넣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16년 제외국민 조작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대구 광역시에서는 전국 전국 제외국민 투표입니다 2016년 제외국민 투표 10번 한 겁니다 10번 지금까지 제외국민 투표는 10번 안 되겠네요 보궐선거들은 이게 제외국민 투표 없으니까 그래도 10번 선거했다 여러분들 제외국민 투표 조작을 제외국민 투표 가능한 투표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전국에 인간들 참 이거를 그냥 묶고 나라가 참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겁니다 참 윤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런 불의를 그냥 깔아뭉길 수 있다는 건 이유가 물론 있겠죠 본인이 이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이런데도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알려지겠죠 공병호 tv 이야기 다 여러분들 제외 동포들 가운데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다 공유할 겁니다 그러니 뭐죠 그냥 뭐 몇 시간 여러분들 드라이브 해 가 여러분들 선거할 필요가 없다 다 조작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들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인간들인 거죠 자 여러분 사적인 그런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총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정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선거 문제의 가장 중심은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있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일을 맡은 그런 엘리트들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크게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가장 우한 덩어리는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라는 부분들을 받아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방송을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씨한테 무슨 호소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소문 내가 이제 해결될 건 벌써 다 해결된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의지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첫 단추에 당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관전보이는 뭐 서로 묶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넘어서서 안 되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카르텔 서로 묶여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정치판의 초년생인 한동훈 씨도 그냥 꼬리를 바짝 내리는 걸 보게 되면 뭐 이거는 그냥 안에서 오랫동안 뭐죠 그냥 서로가 잘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단 이 업계에서 활동하려고 하면은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묶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동훈 씨까지 저렇게 꼬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그 선거 사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 안심이죠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세 번째 발언 기자들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제가 설명을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을 전혀 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법에 따라서 정한대로 그렇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앞에 부분에 훨씬 더 비중을 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문제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절대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대통령님 침묵이란 게 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오던 대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침묵한다 어떤 범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묵인 방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성에 부정승과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묵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 묵인한 것은 뭐죠 선관위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안 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 다 침묵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터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해온 대로 쭉 계속해서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끈하게 했지 않습니까 10월 10일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이 발생 대통령의 침묵이 대통령의 침묵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계속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불법과 악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것은 모릅니까 불법과 악에 대해서 묵인 방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묵인 방조를 선관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완전 안심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장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는 안 했죠 현행 사전투표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뭐죠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996년까지 공직선거법관리규칙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당일날 아침에 뭡니까 대장에만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는 보고하지 말고 그걸 다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여러분들 그냥 등록되는 순간 뭐죠 투표제 이미지라는 것은 다 카피가 되어 여러분들 투표용지 프린트할 수 있게끔 다 바뀌는 겁니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선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시민들이 두 눈을 벗어난 모든 선거 절차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전투표제도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네 이 제도 없애지 못하면은 그냥 나라 그냥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나라에 그냥 사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조사 부풀리기 그게 핵심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없긴 하지만 4월 10일날 총선이 그래도 이런 정상적인 투표에 가깝게 일어나려면은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개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투표장에 와서 표를 던진 사람 숫자를 재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참여자 명단을 뭡니까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일명 사후적으로 작성되는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작업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은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표를 쑤셔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몇백만 329만 표 정도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뭐 선거 보나 마나 결과는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지금 뭐 폼 잡고 다니지만 그냥 공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공천하면 어떻게 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표를 만드는데 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걸로 대통령은 입을 다물 걸로 확실하고 한동은 비상대책인데 입을 다물 걸로 확실하고 정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국민의 의원들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입을 다물 것이고 검찰 다물 것이고 경찰 다물 것이고 다 입을 다물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대들겠냐 대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승리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막판에 여러분들 이렇게 의로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패배해야 될 이유 더블당이 여러분 압승해야 될 이유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까지 압승할 수 있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쏘올 수 있는 그 근거만 맞는 끈덕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유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기획해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쏠 수 있게끔 했어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25개의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더블당이 부산의 15개의 이런 구청장 가운데 13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었냐 국민들이 와 그렇지 국힘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 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뭐죠 그 근거만 만들면 됩니다 언론들 협조받고 중앙선거 여심히 협조를 받아가도 여론조사 계속 조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역겨우서 못 보겠어요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온통 사귄 겁니다 모두를 다 속일 수는 없으니까 내 눈에는 다 사귄 겁니다 국민들이 못 되들 거란 거죠 총선 그 사람들이 조작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같은 질문 던지면 저는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조작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기게 되면 탄핵도 시킬 수 있고 개헌도 시킬 수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부활도 가능하고 영구집권이 가능한데 왜 안 합니까 왜 조작을 안 하냐고요 조작하면 그냥 하겠습니까 화끈하게 하죠 개헌 통과시킬 수 있고 탄핵도 가능하게 되고 이재명 당대표이 되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날로 먹을 수 있고 다음 대선은 그냥 굴러들어오면 뭡니까 그냥 그때 또 조작하면 뭡니까 입법 사법행정을 다 장악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죠 이왕하는 건데 조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건데 화끈하게 하죠 막 내가 만일 뭡니까 그게 총책 같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손들게 40일 지나면 여러분들 나가겠죠 까불고 다녀도 안 됩니다 운동장이 기울여지는데 아무리 이런 볼을 차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오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자 이야기죠 그리고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래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자 수위론들 개수하는 거 사전투표자 부풀리기를 막는 방법은 그냥 현장의 수기로 작성하는 건데 그만큼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한동훈 씨나 국민의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듭 말씀드리면 모든 핵심은 사전투표율 부풀리게 하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투입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오근호 대표가 내쉬해 온 경기도 122만표 관외사전투표 전국의 460만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정부입니다 2016년 총선에 빼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전국 규모로서 우편투표자 수가 1.7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다수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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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